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플러스 를 올려드립니다. 차량키와 연동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가 키분실, 분한 걱정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한 개의 통고 무물 등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휴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을 사용하고 4개의 가스 휴바가 문을 여닫음 시 뒤틀린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과 완벽 밀착으로 장착이 되며 속도 제한이 없고 풍절음과 뒤틀림이 없습니다. 썬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카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고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고객님들께서 통과 높이로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자카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입니다. 파주 아울렛, 파주 운정 이마트, 킨텍스 오피스 모두 2.1m 통과 가능했습니다. 공간이 다소 아쉬운 카니발 KA4 차량의 외관과 수납 모두 만족되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로 선택하세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가 리뉴얼되면서 워닝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국내 생산 제품인 유일 워닝을 장착해드리며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워닝 브라켓 탑재로 타사 워닝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워닝룸은 별도 판매 제품이며 사면 모두 밀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대원지 프렌드에 장착을 하러 방문해 주시는데요. 방문 후 여러 제품을 추가 장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차주님께서는 카니발 KA4 차량의 인기 상품이죠. 바로 오토그랜드 바디키 세트와 머플러 팁을 함께 장착하셨습니다. 차량 하부를 보호해 주며 한층 더 웅장함을 표현해 주는 익스테리어. 역할까지 일석이조 동시만족 오토그랜드 바디키 세트. 튜닝은 장착 전후를 비교해 보셔야 고객님들께서 왜 튜닝을 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에요. 오토그랜드 머플러 팁은 차량 하단 스키드 부분을 절단 후 매립하게 되는 매립형 머플러 팁입니다. AG 바디키 세트 장착 시 머플러 팁을 함께 많이 장착을 하십니다. 대원지 프랜드에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와 AG 바디키 세트, 머플러 팁이 장착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사용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